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깨끗한 공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캔에 담아 판매하는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원진 기자입니다. 해발 700m 지리산 자락. 인적 없는 숲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장비에 모아집니다. 이렇게 모인 공기는 압축 과정을 거쳐 현백향이 첨가돼 알루미늄 캔에 등집니다. 경남 하동군이 캐나다 업체와 합작해 출시한 지리산 공기캔, 지리에어입니다. 한 캔에 지리산 공기 8리터가 담겨 있는데 1초를 기준으로 160번 들이마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 캔에 15,000원으로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튼 이 깨끗한 공기를 사서 마심으로 해서 돈을 버리는 게 아니고 건강을 우리가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최대 1,200캔. 다음 달 중순부터 약국과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립니다. 또 중국이나 인도 같은 해외로도 판매망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편백에 이어서 하동민이 가고 있는 특징물인 녹차하고 매아향기 담은 공기를 출시하고자 합니다. 지리산을 낀 경남 산청군도 공기캔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기도 돈 주고 삼아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